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의 인터넷 케이블을 두 개의 회선으로 나누어 볼 거예요. 보통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는 스위치 오브에 하나의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하고 반대쪽에는 하나의 장비 연결하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터넷 케이블로 하나의 장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회선을 연결할 때에는 스위치 오브나 공유기에 인터넷 케이블을 더 연결해서 장비에다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랜케이블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하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의 인터넷 케이블로 이용해서 두 개의 인터넷 케이블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위치 오브에 인터넷 케이블을 더 연결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이미 인터넷 케이블을 다 포설하고 더 이상 추가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하나의 인터넷 케이블을 두 개로 만들면 되죠.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는 이 인터넷 케이블 한쪽을 두 개의 코네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잘라내고 피복을 벗겨낼게요. 자 이렇게 피복을 벗겨내면 8가닥의 선이 나와요. 여러분 모두 이제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8가닥 중에 4가닥만 사용해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4가닥으로 사용해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흰색 주황색 그리고 주황색 흰색 초록색 그리고 초록색 이 순서대로 코넥터 다 집어넣을 거예요. 먼저 흰색 주황색을 넣고 그 다음으로 바로 옆에다가 주황색을 넣습니다. 그리고 흰색 초록색을 넣은 다음에 그리고 두 칸 띄고 여섯 번째에다가 초록색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툴로 집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가 완성되었고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개의 회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쪽 회선에서 두 개의 회선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반대쪽에 있는 회선도 역시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심부와 송심부가 각각 네 개의 선으로 두 개의 회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랭 케이블을 각각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쪽은 공유기나 스위치업 연결해주고 반대쪽에는 컴퓨터 두 대에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연결해 볼게요. 자 먼저 공유기의 빔 포트에다가 두 개의 회선을 연결해줄게요. 이렇게 두 개의 회선을 연결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회선을 각각 노트북마다 하나씩 연결해줄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설정을 한번 봐 볼게요. 맥북에 지금 USB로 랭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노트북 또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인터넷 케이블로 두 대의 장비에 연결한 상태예요. 통신이 잘 되고 있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회선을 두 개의 포트로 나눠주는 거죠. 벽면에 있는 하나의 인터넷 포트를 두 개의 포트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이나 가정에 있는 벽면에 보이는 인터넷 포트를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하나의 랭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에 이 판을 플레이트라고 하고 이 안에 연결되어 있는 모듈을 키스톤 잭이라고 해요. 키스톤 잭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여덟 가닥의 선이 모두 연결되어 있죠. 키스톤 잭에 이런 식으로 여덟 가닥의 회선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여덟 가닥의 선을 모두 사용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이 중에 네 개만 사용하고 그 나머지 네 개는 또 하나의 랭 포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바로 여기다가 두 개의 키스톤 잭 모드를 연결하면 됩니다. 회선을 연결한 건 똑같습니다. 표시된 색깔의 네 개의 회선만 연결해주면 돼요. 연결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키스톤 잭 두 개에다가 지금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 플레이트에다가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벽면에 이렇게 하나의 인터넷 포트만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포트를 두 개의 키스톤 쪽에 각각 나누어서 끼면 두 개의 인터넷 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작업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집에 있는 분배함에 있는 설정을 약간 변경해줘야 돼요. 대부분 아파트 단자함에 있는 분배함을 보면 여기 하나의 회선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이 하나의 회선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 하나만 인터넷이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방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기를 통해서 각 방에 IP를 할당해줍니다. 그러면 각 방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구짜리 플레이트가 연결된 방이 이렇게 하나의 회선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 회선 또한 두 개로 나눠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심부도 두 개의 회선을 나눴기 때문에 송심부 또한 역시 두 개로 나눠줘야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공유기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회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두 개의 플레이트도 모두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거예요. 아까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피치보탈 사정으로 공유기나 아니면 스위치업을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8가닥의 선을 지금 4개로 나눴는데 8가닥의 선을 모두 사용해야지만 기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4개의 가닥만 사용하면 기가 인터넷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100메가로 속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유기나 스위치업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선 하나를 두 개의 회선을 나눠봤습니다. 원리만 알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직접 수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